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이카의 신형 렌즈 따끈따끈한 신형 렌즈 35mm 아포크론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무려 가격이 2100만원이나 넘는 고가의 렌즈에요 물론 제가 산건 아니고 구독자분이 빌려 주셨는데 이분도 요거를 주문하시고 몇달 동안 못 받으셨어요 입구가 안되가지고 정말 힘들게 구하신건데 그렇게 힘들게 구한 렌즈를 받자마자 하루만에 저한테 대여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렌즈 많이 기다렸는데 그러면은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워낙 귀한 렌즈다 보니까 외형을 잠깐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느낌은 엄청나게 작고 컴팩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50mm 아포렌즈도 상당히 컴팩트하고 귀여운 느낌이 드는데 이 렌즈는 한술 더 뜹니다 더 작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일단 실루엣 자체가 너무 매끈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요철 때문에 여기 이런 링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실루엣 자체는 전혀 어떤 굴곡도 없이 이 마운트 부분에서 쭉 뻗어서 일자로 쫙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50mm 룩스렌즈도 이런식으로 요철 때문에 왔다갔다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는 일자로 쫙 뻗는게 상당히 수려한데 이 렌즈도 똑같습니다 정말 매끈한 그런 잘 나온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돋보이는게 전면부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 캡을 렌즈캡을 철제 렌즈캡을 제공해 줍니다 상당히 그 클래식하다고 해야 되나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럭셔리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간에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딱 떼는 느낌도 굉장히 마찰감이 있고요 상당히 느낌이 손맛이 기가 막힙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랩을 닫아 보시고 딱 열때 이 맛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당연하겠지만 벨벳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빌려주신 구독자분이 딱 하루 사용해 보시고 주신 거라서 안에 먼지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깨끗한게 이제 세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주머니에 잘못 넣으면 벨벳 부분에 먼지가 묻어가지고 정전기 때문에 달라붙거든요 그런 점만 빼면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고 예쁜 렌즈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가 엄청 독특한 후드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마치 그 라이카 큐에서 많이 보셨을 그 사각형 후드랑 비슷한데 요 안쪽에 조금 더 한 단계 더 막이 있습니다 그 막에는 약간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굴곡이 있는 사각형의 프레임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그 뭐라고 해야되나 유니크하고 독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렌즈 대물렌즈까지 거리가 있는데 여기가 살짝 공간이 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아져 있다는 게 음 일단 잡광을 측면에서 들어오는 그 난반사를 완벽하게 막아내겠다 이 옆에 두르는 걸로는 부족하다 내가 이 모든 빛을 차단하겠다고 어떤 의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게 다 깎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거든요 겉면만 이렇게 깎아내는 것도 난이도가 있는데 요 안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그 사각형의 막을 만든다는 것은 제작 난이도를 훨씬 높이는 일이지만 이 렌즈 가격대가 1100만원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정성은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렌즈들 꺾여있는 면 철이라든지 각도라든지 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습니다 상당히 그 귀엽고 예쁘고 좋아요 그리고 이 조리개 링 만지는 감각도 여전히 훌륭하고요 세핑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너무 감각이 너무 좋네요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딱 걸리는 느낌 그리고 2에서 살짝 더 돌아가는 고질병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간에 2니까 이게 1.95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조이면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약간의 유격은 역시나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 라이카 모든 렌즈가 가지는 특성이라서 16에서도 역시나 약간씩 그 유격은 있고요 이거 잡으면 정말 대박일 것 같은데 이걸 잡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최초는 아니고 마크로 렌즈가 있었으니까 아무튼 일반 렌즈에서는 최초로 70cm 벽을 깨고 여기서 더 넘어서 요렇게 렌즈 전진하는 거 보이시죠 해가지고 30cm까지 최단 초점 거리를 달성했습니다 35mm 렌즈가 30cm의 최단 초점 거리를 가지는 거는 놀랄 일은 아니지만 라이카로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굉장히 초점을 돌릴 때 느낌이 엄청 낯설어요 왜냐면은 평소에는 여기서 한 페이지에서 끝이거든요 이렇게 한눈에 이 거리개창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70에 걸리면 약간의 토크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걸리는데 그 토크를 무시하고 한 번 더 힘을 줘서 돌리면은 쑥 들어가고 여기서부터는 뭐 거의 마크로 렌즈 돌리는 듯한 느낌으로 한참을 돌려야 되는데 0.3이란 이 구시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초에 보여드렸던 이거 피트 M 써있는 부분까지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60도를 돌려야 이 360도를 돌려야 끝에서 끝을 엉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짝만 틀면 이쪽에 0.3이 보이고 이런 게 라이카 유저로서는 굉장히 낯선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평소에는 이 노란 글씨 있는 부분까지가 이제 끝이고 뒷면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돌려도 돌려도 쭉 돌려서 뒷판까지 돌려서 거의 360도를 이 거리개창이 돌아가는 아 정말 훌륭한 훌륭한 너무 예쁘네요 진짜 아무튼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라이카 유저분들은 보면서 와 쩐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느낌을 저랑 똑같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스펙은 필터 구경은 39mm 이고요 근데 라이카 필터를 쓰시면은 구경 상관없이 똑같이 그 필터가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죠 그리고 그래서 39mm라고 특별히 저렴하지는 않아요 필터가 물론 이제 그 다른 회사 필터를 쓰면 되긴 하는데 아 이 1100만원짜리 렌즈를 사놓고 필터를 어디 뭐 품격 없게 BW 이런걸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라이카 필터를 껴줘야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리개는 이제 11맨인데 조이면은 카메라에 잘 녹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이면은 요렇게 되고 풀면 요렇게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열암에 조리개 날이 졸여지고 이렇게 다시 풀어지고요 이 하여튼 감각이 하여튼 끝내줍니다 이 조리개의 링 돌리는 탁탁탁 걸리는 느낌이 상당히 튜닝이 잘 된 것 같아요 광학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5군 10매에다가 아스페리칼 비교면 렌즈 총 4장 들어가서 상당히 광학 구성도 빠방하다고 할 수가 있고 여러모로 외형은 손색없는 그런 렌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mtf 50 점수는 테스트 해봐야겠죠? 5천만 화소의 알파원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건데 알파원으로 하면 안 된다 어댑터 껴서 하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일단 최대 개방 엄청나게 샤프 합니다 박수 저희 카톡방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이거 촬영하자마자 진짜 감탄을 끊지 못했어요 점수를 보자면은 중앙부는 5,100점이고 주변부는 3,100점으로 일단 중앙부는 만점 달성했고요 주변부 3,100점이라는 게 뭐 그렇게까지 엄청난 거냐? 제가 근래에 워낙 뛰어난 렌즈들을 많이 테스트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감각해질 수가 있는데 3,000점 넘으면요 과거 대사라 시절에 웬만한 렌즈 중앙부 해상력이에요 중앙부 게다가 렌즈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작은 렌즈에서 주변부까지 이런 화질을 뽑아냈다는 거는 와 라이카가 역시 하바지가 아니다 라이카가 근본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렌즈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칭찬할 일만 남았죠 조리개 f2.8 중앙부는 5,600점으로 여전히 만점을 달성했고 주변부는 3,275점으로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한단 조여서 4.0 중앙부는 5,800점으로 여전히 높고요 주변보다 3,600점으로 이제 슬슬 4,000점에 접근하기 시작해요 다음은 5.6인데 여기가 피크입니다 피크 척 보기에도 엄청나게 샤프하죠 점수는 중앙부 5,500점인데 주변부가 4,000점 넘었어요 와 세상에 제가 단원하는데 저 언젠가 이 렌즈 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안 하면 보통 가장 해상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8.0 이고요 여기서도 대단한 화질을 보여주는데 중앙부는 이제 5,000점이 살짝 무너졌어요 하지만 4,000점 넘어가면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수치상 조금 감소했다 정도이고 주변부는 3,800점으로 솔직히 이것도 잘 구별이 안 되는 굉장히 굉장히 뛰어난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11부터는 이제 회절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주변부에서 뭔가 조금 컨트라스트가 약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얼마 나오는지 점수 볼까요? 중앙부는 4,200점으로 역시나 4,000점 넘기고 있기 때문에 별 차이 못 느꼈고요 주변부는 3,000점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최대 개방 수준으로 복귀를 한 것이죠 마지막 조륙 F-16 여기서는 확실히 육안으로 볼 때 자세히 보면 그 해상력이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는 티가 나요 점수를 보시면 중앙부는 3,500점으로 여전히 샤프하고요 대신에 주변부가 2,000점까지 내려오는데 저러면 육안으로 좀 티가 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점수를 하늘에 보시면 이거랑 같은데 여기가 센터, 코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점수보다는 그냥 그래프를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중앙부는 여기 만점 라인을 위해서 대부분 놀고 있습니다 F-16도 사실은 3,500점 근처기 때문에 대단히 샤프하고 눈으로 그 화질 저하를 느낄 수는 있지만 쉽지 않아요 4,000점 근처는 진짜 못 느끼는데 3,500점 정도면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쉽지 않다 그래서 중앙부는 처음과 끝 거의 모든 조류기 영역에서 대단히 우수하고 이 조류기 F-11 이전까지는 그냥 다 피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차이가 수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체감이 안되기 때문에 실용적인 관점에선 차이가 없다고 보는게 맞아요 그런데 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이 3,000점 시작을 해가지고 쫙 올라가서 5.6에서 피크치고 4,000점 넘기고 그 다음에 내려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피크를 때렸다는 거 그리고 3,000에서 시작한다는게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렌즈가 눈으로 보면 더 작거든요 만져보고 눈으로 보면 엄청나게 작은 렌즈인데 이 작은 렌즈에서 중앙부, 주변부 모두 이런 대단한 화질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렌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만족을 하고요 대단히 비싸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절이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조류기 8부터 쭉쭉 떨어져가지고 11에서 최대 개방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16 가는데 16에서 이제 이천 근처까지 내려오니까 여긴 조금 아쉽다고 할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소조리개 국경에서 그 정도 회절이 오는 것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것이고 F11까지는 맘놓고 쓸 수 있는 정도의 화질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정말 이 렌즈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영상 올리고 나서 50mm 아포크론 렌즈 측정한 영상 올리고 나서 알파원에 어댑터 달고 측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특히 그 90 아포 주변부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걸 어댑터 달아서 측정하면 이렇게 무너집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테스트해보기는 그렇지 않아서 심지어 바로 뒤에 원이어서 알파원이랑 M10R이랑 똑같이 50 아포로 촬영한 데이터를 주변부를 측정해서 올렸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근데 댓글로 어떤 분이 링크를 주셨는데 보니까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더라구요 똑같은 장소에서 바디만 다르게 해서 촬영을 했는데 어댑터를 사용했을 때 주변부가 많이 무너지는 실험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였구나 이 실험보고 이런 얘기 하시는구나 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은 이 센서 앞에 정말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센서라는 게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엄청 세밀한 칼로 틈버한테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잘 몰라요 문과라서 하지만 어쨌든 그 센서 앞에 아주 조그마한 화소 하나당 마이크로 렌즈라는 게 있어요 이 센서 앞에 눈에는 안 보여 너무 작아서 근데 이제 그게 궁합이 안 맞아서 마이카에서 쓰는 센서랑 소니에서 쓰는 센서가 궁합이 안 맞아서 직선으로 들어오는 주광부는 문제가 없지만 사이드로 들어오는 주변부는 문제가 있다 뭐 요런 거였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두께가 너무 작은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큰 차이를 발생할 시키나? 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실험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35mm 아포크론 렌즈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똑같이 35mm 아포렌즈로 촬영한 거고요 왼쪽이 알파1으로 어댑터 끼고 그것도 굉장히 싸구려 어댑터 끼고 촬영한 사진이고 오른쪽이 나이카 M10R 4000만 화소급의 M10R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때요? 마이크로 렌즈 그러니까 센서 앞면에 있는 마이크로 렌즈 때문에 주변부에 있는 궁합이 안 좋아가지고 화질이 굉장히 열화되는 그런 게 보이시나요? 전혀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테스트한 50mm 아포랑 90mm 아포로도 이런 차이를 못 느꼈는데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망원이랑 표준 렌즈로는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셔가지고 아 그래 혹시 모르니까 35mm 광각으로 해보자 광각으로 해보면은 뭐 빛이 주변부는 좀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뭐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35mm로 촬영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 테스트는 조리개를 조이면 좋을수록 조금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일단 조리개를 조여 볼게요 조리개 2.8 다음은 4.0 마치 쌍둥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크라는 조리개 F5.6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알파원이 해상력 없죠? 이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어떤 분은 어떤 분은 막 쌍욕을 하시면서 내가 뭐 소니 렌즈를 좋게 돋보이게 하려고 뭐 라이카 렌즈를 뭐 어떻게 어떻게 하길래 막 쌍욕 하시길래 댓글 지우긴 했는데 저 진짜 억울합니다 전 그럴 의도가 없었거든요 다음은 이제 조리개 8.0 아 제가 라이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조리개 F11 라이카를 일부러 욕보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 조리개 F16 자 근데 이거 점수를 한눈에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요게 알파원으로 촬영한 거고 요게 M10R이에요 당연히 둘 다 주변부입니다 둘 다 주변부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조리개 2.0 최대 개방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 빼면은 나머지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4랑 5.6에서는 M10R이 되려 조금 더 높게 나오고 근데 이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한 41점 정도 차이가 나고 요것도 150점 정도 차이가 나려나 아무튼 200점 안 나와요 자 근데 요정도 차이는 측정 5초라고 봐도 될 거 같고요 그 안에서는 왜냐면 제가 이걸 한 3,4번 촬영해 봤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얘네가 차이가 났어요 근데 그래도 왔다갔다 하면서 이 점수 차이가 붙었다 멀어졌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럴 때 그럴 때 그런 작은 차이를 무시하면은 거의 같은 그 추세를 보여준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최대 개방을 빼면은 근데 이상하잖아요 고화속 카메라로 촬영하면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점수가 올라가지 않으세요 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렌즈 주변부가 고화소 대응을 못 한다는 얘기에요 즉 정확히 어디까지 고화소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4천만 원소의 M10R까지 대응을 한다고 치면은 5천만 원소인 알파원은 대응을 못하는 거죠 대응을 한다면은 고화소로 촬영했을 때 조금 더 분해를 해내면서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고화소 대응을 못한다 라고 보면 될 거 같고 최대 개방 같은 경우는 고화소 대응을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몇 번 테스트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혹시라도 제가 초점을 잘못 맞춰서 이게 수동렌즈다 보니까 인적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차이가 나왔거든요 늘 이렇게 그런 거 봐서는 제가 뭐 초점을 계속 잘못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최대 개방 쪽은 고화소 대응을 하는데 나머지 구간에서는 고화소 대응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지점이었고 알파원을 쓴다고 해가지고 누차 강조 드리지만 주변부에서 특별히 해상력이 눈에 띄게 실험처럼 막 저하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중앙부는 확실하게 고화소 대응을 하는 걸 보여줬는데요 요게 알파원이고 요게 M10R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한 여기까지 여기까지 끊어서 고르게 고르게 알파원이 좀 더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뒤로 갈수록 점수의 격차가 줄어들고 요것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무튼간에 보시면 4천만 화수로 촬영할 때는 4천만 화수로 나오는데 5천만 화수로 촬영하면 5천만 화수로 촬영하면 5천만 화수로 나옵니다 상당히 숫자가 비율이 예쁘게 떨어지네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 경우는 좀 비율이 예뻐요 제가 이제 여러 번 테스트를 하면서 그 오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측정하다 보면 인적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4천만 화수로 촬영했을 때랑 5천만 화수로 촬영했을 때 점수가 다르다 그리고 5천만 화수로 촬영했을 때 점수가 높다고 하면 이 화수가 높을 때 그것만큼 더 분해돼서 그러니까 렌즈가 4천만 화수로 촬영을 해서는 렌즈의 분해되는 능력을 분해시키는 능력을 다 온전히 인지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화서로 촬영을 하면 좀 더 분해가 되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인데 올라가는 것인데 이게 이제 5.6, 8.0까지는 확실하게 고화서 대응이 됩니다 그러다가 F11, F16부터 이제 회절이 좀 확실하게 오기 시작을 하면서 요게 티가 덜 나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요 렌즈만 이런게 아니라 MTF50 점수 자체가 항상 이래요 제가 이제 차이가 비선형적이라고 하는게 요런 부분인데 여기 차이나는 비율이랑 여기 차이나는 비율이랑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비선형적이라서 이 화소간 점수 차이를 일괄적으로 특정 비율로 곱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테스트 해보니까 이 MTF50 점수라는 거는 확실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점수가 높은 상황에서는 막 쫙 올라가는데 구분이 잘 안되는 상황 이 화질이 점점 안 좋아지는 요 아래 구간에서는 점수가 차이가 덜 납니다 요 위 구간에서는 점수가 막 차이가 벌어지는데 어떤 렌즈별로 바디별로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 점수가 안 좋아지는 요 아랫단에서는 그 이게 격차가 조금씩 그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렌즈도 회절이 오면서 회절이 오면서 고와서 대응이 안 되면서 화질이 안 좋아지면서 점수 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렇게 여기 와서 줄어드는 요런 특성이 이 렌즈만 그런게 아니라 대부분 렌즈가 그렇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어댑터 쓰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요 사진은 35mm 크론 현행 가지고 제가 라이카 M10R에다가 마운트하고 초점을 무한대에 맞춰놓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에서 역시나 똑같이 무한대에다 초점 맞춰놓고 어댑터를 사용해서 알파온에 촬영하면 요렇게 돼요 척 보기에도 뭐가 좀 이상해 보이죠 오른쪽 아래부분을 촬영한 거 확대를 해보면 알파온으로 촬영한 건 정말 처참할 정도로 이미지가 형편이 없는데요 이거 왜 이럴까 아마도 기존의 이런 현상을 발견하신 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이게 왜 이럴 걸 찾아보다가 아마 센서에 있는 마이크로 렌즈 때문에 렌즈랑 바디랑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주변부가 흐려진다 요렇게 인식을 하신 경우가 있을 텐데 아까 제가 확인 드렸다시피 딱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요 어댑터가 플렌즈백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주변부를 촬영을 할 때에는 해상력 차이가 없는데 똑같은 위치에다 초점 맞춰놓고 이 경우에 이제 무한대인데 똑같이 무한대다 초점 맞춰놓고 사진을 촬영하면은 주변부에서 이런 해상력 저하가 심하게 오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제가 가진 어댑터가 KNF에서 만든 정말 싸우려 어댑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훨씬 도드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가의 어댑터를 쓴다면 이런 거를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댑터 사용을 하면은 원거리 촬영도 이제 힘들어지고 초점 맞추기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원거리로 해상력 테스트하면은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해상력 테스트는 원거리 가장 원거리로 초점 맞추고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긴 한데 왜냐하면 그게 렌즈의 해상력을 가장 끌어올리니까 하지만 어댑터를 사용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요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정확한 이유는 저도 이제 그냥 추적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실험이 진짜 어댑터의 플렌즈백을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거냐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어댑터를 써서 테스트하는게 주변부도 문제없이 측정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센서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센서 문제였다면 제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실험은 주변부 초점이 나가서 흐려지는 것 같은데 센서 위에 있는 마이크로 렌즈들이 그 정도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너무 작잖아요 어댑터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0.1mm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정도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반도체 위에 있는 그 작은 렌즈들은 나노미터급 아닌가요 제 상식선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되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럼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35mm 아포크론 렌즈는 대단한 렌즈다 나중에 제가 언젠가 살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줄평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